안녕하세요. 저는 섹스폰 연주자 인민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연주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사용하는 악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악기인데요. 이거는 버든 섹스폰 SA50이라는 악기입니다. 이 악기는 제가 제작할 때부터 공장도 가고 어떤 단점들도 좀 보완하는 데 참여를 하고 음색적인 부분도 좀 조율하고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제가 엘토 섹스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은 악기가 음정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좀 어두운 음색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밝고 화려한 음색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작을 했던 그런 악기라서 SA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밝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음정도 굉장히 정확한 악기입니다. 가격대는 100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돼 있고 프로 연주자들이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프로페셔널한 악기입니다. 한번 제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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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